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방송 막 시작하기 전에 조선일보를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이렇게 이제 이번에 이재명 선거법 위반을 맡았던 판사 내가 사또도 아니고 하여간 이젠 자유다 이런 이야기를 참 해서 나이가 얼마나 된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책임감이 없이 살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조선일보에 사표 낸 이재명 재판 판사 내가 사또도 아니고 하여간 이젠 자유다. 그 사건을 어떻게 하란 건지 참 그 사건을 어떻게 하냐 법원의 판사의 이름 책무가 헌법상에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법리와 양심에 따라서 판결한다 이렇게 나라가 저질스럽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 자유다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평생 동안 그 여러분들 먼저 주홍 글씨가 따라다닐 겁니다. 도망판사라고 제가 그 다음에 이름을 도망판사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도망판사 도망판사가 변명한 거다 이야기죠. 이 최진영 변호사가 이봉규 tv에 나와 가지고 1971년생이네요. 서강대 법학과 90학번 대화방에는 40명이 있었는데 이제 아마 거기에 본인의 소회를 비친 모양입니다. 어제 주요 일간지에 보도된 대로 2월 19일자로 제가 명예퇴직을 합니다. 제가 10월에 상경한 지 30년이 넘었고 지난 정권에 납부한 종부세가 얼마인데 결론을 단정짓고 출생지라는 하나의 단수로 사건 진행을 억지로 느리게 한다고 비난을 하니 참 답답합니다. 아니 선거법 위반은 6개월 안에 여러분들 판결해야 되는데 그걸 1년 이상 끌었는데 그걸 본인이 전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조선시대의 사또도 아니고 정인이 50명 이상인 사건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하여간 이제는 자유를 얻었으니까 자주 연락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정인이 50명이면 다 불러 가지고 아니 그렇게 이러면 시간이 없으면 날밤을 쉬었으라든 불러 가지고 정인을 들으면 되는 거고 책임감이란 일체도 없는 겁니다. 본인의 고향 전남 해남으로 오해받은 데 대한 서운함 또 정인이 50명이나 되는 상황에서 원님 재판을 할 수는 없지 않냐 하면 따뜻함을 토로한 것 같다. 무슨 원님이 원님입니까 대장동이나 백행동 사건은 좀 복잡하지만 선거법 위반은 김문기를 알았냐 못았냐 김문기를 알았는데 거짓말을 했으면 선거법 위반을 한 거고 김문기를 몰랐는데 뭐죠 몰랐다 했으면 그냥 무죄가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뭐죠 비겁한 남자들이나 사내들이 많으니까 다들 새끼들 데리고 앞으로 얼마나 고생을 하겠습니까 판사가 여러분들 판결을 못하겠다고 그냥 도망을 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간단하지 않습니까 2022년도 9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선거 당시에 자신이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의 핵심 실무에 했던 고 김문기를 몰랐다고 하는 등 허위사실 두 건을 공표했다는 의미로 기손된 사건입니다. 김문기를 알았지 않습니까 김문기를 어떻게 몰랐냐 이야기죠. 그거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니까 결국은 본인이 끝까지 미루다 그냥 내 편개쳐 도망가버린 거 아닙니까 이게 사람들을 욕바가지로 안 겁니다. 지금 기사가 올라간 지 얼마 안 됐는데 239명이 이런 사람이 변호사가 되면 자유를 얻었으니 한 사건당 10년은 변호하겠네 의무감과 책임감은 눈꽃만큼 얻을 것 같은 기회주의자이다. 이게 697명이 찬성하고 4명이 반된 겁니다. 본인은 자유를 얻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들한테 평생 쫓아다닐 겁니다. 의무감과 책임감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판사의 품격입니다. 변명도 참 거시기합니다. 판사들이 바닥을 친 것은 이미 여러분들 인천광역시 연수월의 대법관들이 다 덮는 거가 그게 바닥을 친 거지 않습니까 자유 너는 죽을 때까지 자유롭지 못할 거다 602명이 찬성한 겁니다. 이 오명을 못 벗어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심심하면 사람들이 걸어놔 겁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정인 수가 50명이든 100명이든 그런 일 하라고 판사자리에 앉혀준 거 아닙니까 그게 싫다면 딴 사람한테 줘야죠. 정인이 50명이 될 때까지 받아주고 정리하지 못한 것만으로 무능함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260명이 찬성하는 겁니다. 강규대 전남 해남 출생 광주 전남구 졸업 서광대 졸업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당신 하나는 자유를 얻었자지만 자유를 원하는 국민들은 이재명 하나 제대로 사법 처리 안 하는 당신네들 못 되고 엉트린 사법부로 인해 자유를 박탈자강 지경에 놓였다. 아무것도 대한민국이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사회 전체가 다 썩어버린 겁니다.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윤리라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지금 윤리를 가진 공직자를 지금 어디에 찾아볼겠습니까 한동훈 씨는 지금 윤리에 투철합니까 윤 대통령은 지금 윤리에 충실합니까 내 눈에는 그렇게 전혀 안 보이거든 그렇게 판사만 나무랄 수가 없는 겁니다. 방송 시작하면서 보고 야 이거 뭐 완전히 그냥 개떡이구나 개떡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사냐 책임감이 이렇게 없어서 어떻게 사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사시오. 그렇지만 참 이런 걸 보면 사람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져서는 안 되고 또 가지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참 한국에 그렇게 그래도 좀 우리가 지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 그런 지금 윤리의 여러분들 박약함 이런 걸 보게 되면 정말 참 답답하죠.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니지만 판별하면 되는데 그걸 뭘 그렇게 해야죠. 내가 뭐 어떻게 하라고 아니 헌법에 규정된 대로 법과 여러분들 법리와 양심에 따라 판결하면 되는 거지 뭘 그걸 가지고 그냥 자고 면을 하고 머리를 돌리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